오늘 언해받고 승치대 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요하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님의 요하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독수리 신앙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사랑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직 요하를 악마하여 독수리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승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라나 침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략을 당한 그 때가 기원전 586년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폐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이 돼도 해방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선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느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폐역함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40장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뒤에 임할 하느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느님께서 외면하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망이 꺼내졌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자유와 해방을 누릴 거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악마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박에서 의갑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 누릴 축복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악마하는 자가 받을 미래의 회복과 또 돌보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현재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도 되실 때 희망적이고 삶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임을 주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원난말씀에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느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험으로 각인불이 채질되어서 24, 25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느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 이스라엘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의 사정과 원통함을 이해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길은 그들이 겪고 온 일련의 고난들이고요 또 내 송사는 내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송사의 기도도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희망을 상실할 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에 힘이 없습니다 실망하면서 사는 삶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는 또 어려움 앞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억울하고 힘든 사연에 대해서 하느님은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베냐민까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느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닌가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은혜로 사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과 희망찬 희망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사회 사입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대안과 모든 물을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면서도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없이 크십니다 그 완벽한 보호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샘솟는 듯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입니다 모든 힘을 능가하는 진정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사도행전 1, 3, 8 오직 글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충만하여 3일 1조 스타트만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글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힘이 넘치는 삶입니다 새 힘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썰어지되 이 세상의 인생을 자신있게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정은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썰어질 수도 있지만 여와를 암한 자는 오직 하늘만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아수로에 의지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바벨론의 기대야 살아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여 신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몽두를 드시면 바벨론도 아수로도 망한다고 외칩니다 오직 하늘만의 나라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늘만의 나라만 영원하시다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우르르 앙입니다 이것은 믿다 따르다는 뜻이고요 바랄망 망은 기대하다 멀리 내다보다는 뜻입니다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망이란 말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신뢰하고 또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창조적 세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임을 주신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힘을 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건전지를 새로 바꾸듯이 바꾸어 끼듯이 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요 끊임없는 세임의 재창조 재충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1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노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빔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빔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높이 달으라 그랬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임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더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청소년들이 광한한 벌판을 달리듯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독수리 마크는 벌써 바벨론 시대부터 힘과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랬는데 이 말은 한란과 역정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임을 얻으면 세중의 왕 독수리의 힘찬 날개집처럼 모든 좌절과 역경을 짓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지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주신의 힘을 받기만 하면 폭풍과 역경의 목걸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역사 속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은 기던자를 날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뛰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엠마오를 낙평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세임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새 능력과 새 기운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던 자가 예루살렘을 내려가던 자가 다시 올라갔고 힘없이 걷던 자가 사명을 되찾아 비전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을 공급하는 그 힘으로 정말 세임을 얻어서 파수권의 망대와 안테나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며 새로운 에너지와 역동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습니다 22살에 시골에서 구문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 후인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지만 또 그도 떠났습니다 훗날 결혼을 했지만 불행한 결혼이 됐습니다 상원의원 부통령에게까지 출마해 또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실패에 거듭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실패와 난간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실패와 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면 새 힘이 솟구칩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한 자는 성삼이 일체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성삼이 일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소홀하는 이삼진라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와 교회, 나의 모든 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월은 이제는 2022년 결산하는 달입니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2, 3년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상성 기류를 타고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창공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여우와 창조주 하나님 또 명철이 여우를 악마하는 힘으로 새해를 얻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으로 이삼진나라 오천종족 복음에 도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